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TV에서 또 있다가.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근데 라디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편인데 복장을 보통 넥타이를 안 메고 하잖아요. 넥타이를 좀 메고 나왔네요. MC 텔레비전 방송 출연하고 바로 오다 보니까 넥타이 메고 왔네요. 다음에는 넥타이 풀고 오겠습니다. 보따리를 풀어야죠. 그렇죠. 이제 이 얘기 보따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뉴스토크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 24명 전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내일 오전에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번 인수위 인선 특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서호남 인선이다. 이렇게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하다고요. 서호남 하면 이제 서울대 그리고 50대 남성이 24명 인수위원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호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24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13명입니다. 연고대가 각각 2명이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57.6세입니다. 최연소 위원은 45살이고요. 최고령은 64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24명 가운데 남성 인수위원이 20명이고요. 여성은 4명입니다. 출신 지역은 보니까 서울이 11명으로 한 절반의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인사기조의 특징은 통합 그리고 전문성 이 두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통합을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MB계 출신들이 많이 포진했고요. 그리고 호남 출신도 많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단일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목축천 인사들 이렇게 해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분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전문성인데요. 전문가 그룹이 대거 발탁이 됐습니다. 능력과 실용우선 원칙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 발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정부 출신 인사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SK 그룹 인사들이 3명이나 포진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셨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경제 2분과의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또 간사를 맡았고 인수위원으로 왕윤종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고. 또 고산대표 한국 최초 우주인이죠. 우주인에 도전을 했었죠. 이분들이 일자리와 노동,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간사가 박성중 의원이고요. 인수위원회 김창경 교수, 남기태 교수, 또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의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안상훈 교수, 백경란 교수, 또 안철수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인수위원을 맡았습니다. 좀 눈에 띄는 그런 인사들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이분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대위의 일자리위원회 본부장으로 발탁한 그런 인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수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실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국 최초 우주인 도전했던 고산대표가 함께한 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그런 몫입니다. 인수위원은 별도로 또 지금 윤 당선인이 과연 청와대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집무실과 또 그리고 거처가 되겠죠. 이거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단 말이죠. 일단은 지금 국방부 쪽이 유력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호 문제 그리고 또 교통 혼잡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대안을 모색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산 시대로 지금 좁혀져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다가 집무실을 만들고 그리고 한남동 공간에다가 관절을 일단 임시 거주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용산 시대를 여는 쪽으로 상당히 좀 무게중심이 좁혀져 있는데 오늘 오후 5시 조금 전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최종 이 문제를 매듭을 진다고 하니까 오늘 회동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론이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국방부 청사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의 집무실을 마련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의외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가 구중심처에서 국민들과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연다. 또 그리고 이제 용산으로 지금 집무실이나 또 관절을 옮긴다 한다면은 이게 이제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반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환영을 못 받는다라기보다는 과연 당초의 취지가 그대로 구현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도 되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국민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국민과의 접촉점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아요. 광화문. 그러면 경호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고 하면은 시민들 교통 통제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용산으로 가자. 국방부가 있는. 그런데 이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여기도 구중군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합참 본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사 안보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 민간이 접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구중군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문민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의 시설하고 다 같이 한가운데 군인들하고 있으면은 그럼 이게 좀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국방부 인력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경험 문제도 되는 게 현재까지는 국방부 청사가 있는데 집무실을 마련한다 하지만은 지금 관저 같은 경우는 한남동 공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경험 문제.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교통혼자 문제. 그래서 이게 막상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는 도저히 안 되면은 괜히 시간만 끌고 비용만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너무 절속으로 일을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 브리핑을 하면서 청와대는 다시 가지 않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능성은 김은혜 대변인도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광화문으로 갈 것이냐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것이냐. 이거는 글쎄요 생각보다 조금 문제가 좀 시끄러워졌는데 사실은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보안이나 외부 통제 같은 것도 지금과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지금 이제 용산 시대를 이어낸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남동 공간에 임시를 거주하는 방법.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대통령 당선인의 관절을 용산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났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 문제 또 교통 혼자문제를 고려한다면 결국은 국방부 청사가 있는 근처에 국방부 소유의 유입시설에다가 관절을 새로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는 5월 10일 날 그 관절가 과연 지어지겠느냐. 그러니까요. 다른 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새로 짓는다는 게 그렇게 몇 달 만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레노베이션을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관절을 사용하고 임시관절을 글쎄요. 또 어디다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임시관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남동 공간에 거기에 쓰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관절을 새로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조금 한남동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남동이나 국방부 청사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취임식 전에는 사실상 힘든 거고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결렬이 된 뒤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책이 대충돌을 일으켰다 하는 분석에서부터 갈등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만남은 가볍게 덕담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격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의제를 사실상 공식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인 회동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게 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면 문제, 인사 문제, 추격 문제. 그래서 지금 양쪽 다 회동이 무산됐다고는 안 하고 지금 실무적인 조율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볍게 양측이 회동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장 바람직한 선례를 꼽는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 회동을 가장 이상적으로 꼽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만나서 6개 합의문도 냈지만 정례 회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8차례나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만나고 가볍게. 그래서 덕담 나누고 축하하고 그리고 또 계속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인사권과 관련한 얘기도 계속해서 양측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인사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있으니 법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윤 당선인 측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바뀌는데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절충점을 찾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호 인정을 해야 된다.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대통령 당선인. 두 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존중을 해야 된다. 어쨌든 법적 인사 권한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결국 앞으로 나라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5년 동안. 그래서 서로 좀 존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그리고 또 배려가 저는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받고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 인수인계를 통해서 출범해서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 원칙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세 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은 총재. 31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 감사위원 문제. 또 한 자리 선관위원 문제인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임기도 새 정부하고 거의 같이 하거든요. 4년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러니까 새 정부하고 호흡이 좀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최대로 반영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만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사정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 열리면 그 행정부를 감사하고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윤석열 대통령 사람을 심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원 같은 경우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거든요. 선거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람을 심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정과 존중과 배려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할까요? 요청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에 지금 취임하기 전에 지난 대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알받기 또 그리고 보온성 인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게 원칙이 정해지거나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특히 정권 재창출해도 갈등이 있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이면 갈등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가장 바람직한 선례를 얘기했지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시절인데 그때 굉장히 인수인기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트러블이 있었고 또 청와대 기록을 왜 유출하냐 안 하냐 가지고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그 충돌이 이어지면서 표적 수사로 이어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로 내 것이니까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아니다. 내 것이니까 내놔라. 이런 것보다는 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언론 기관 같은 경우에요. 사실 언론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권만 바뀌면 있는 사장 몰아내려고 또 뭐 있는 이사들 몰아내려고 흠잡게 이런 부분은 좀 제발 반복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태껏 반복된 거는 보수 정권, 진보적권 없어요. 너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윤석열 정부에는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고문이 당 시의원 출마 예정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선대위 회단식 10일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장 등 역할론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금 고문 당연히 지금 상임 고문입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나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비대위원장 맡아서 전면에서 진두주의해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현실하고 맞지 않고요. 아무래도 자숙의 모습, 자숙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후보도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전 후보가 그러면 잘 싸웠느냐, 잘못 싸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0.7%포인트에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정권교체 여론이 10%포인트 우세한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잘 싸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가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진두주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가 5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또 잘 싸웠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는 도전하려고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172명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화했고 80명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본인이 8월에 전당대회 통해서 당권 잡아서 당내 세력 기반 확보해서 문재인 대통령같이 다시 재도전해서 정권 잡는 어쨌든 지방선거는 지나고 나서 힘을 축적하고 나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